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알렉산더 헬로우 여기 알렉산더랑 안녕 이제 알렉산더랑 점심 먹고 커피나 마시자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센터 센터빌? 센터커피 센터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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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랑 같이 일단 카페에 가서 데이트 좀 해보겠습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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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나이스 웨이더 엠테씨는 이제 심카드 파는 데에요 여기 통신사 러시아는 엠테씨 엠테에스 엠테에스 지금 한 30분째 걷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거지? 센터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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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g 아메리칸 아사프록 힙합 아티스트 힙합 아티스트 알렉산더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You like 힙합? Yeah 스포츠 아레나 아레나? 스포츠 아레나 스포츠 아레나 여기 스포츠? 호케이자 월레벌 어허 어.. 쥐음 쥐음, 쥐음 스포츠? 스포츠 쥐음 많은 스포츠 하바롭스크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알렉산더는 호스텔에서 3,4일째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로샤아트 아예 로샤아트 야 오 로샤이 러시아 그랜마 러시아 그랜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히스텔 히스텔 알코올 알코올 술 취했답니다 히스텔 와우 나이스 이쁘네요 아.. 시그레이트 시그레이트? 바다 모이 나이스 미치 나이스 미치 마르벌 고마워 고마워 러시아는 담배를 삥을 많이 뜯어요 그냥 길 가다가 담배 달라고 합니다 지금 온지 한 일주일 됐는데 담배 한 갑은 뜯긴 것 같아요 힘들다 지금 한 한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바이오 마약 마약 마약이라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unku 생고 뭐? 오 네 옳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카파로스쿠에서 친구 알렉산더랑 파트를 마셨고요. 이제 저는 내일 호스텔을 떠나서 하루정도 호텔에서 정비를 한 후에 다음 도시는 울라운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예요. You are Russian, but from Kazakhstan. 이 친구는 이제 러시아인인데 카자흐스탄에서 넘어갔고요. 여기도 많은 도시를 다녔더라고요. You are very many cities to visit. You visit very many cities. 울라누데, 블라디보스톡, 카파로스쿠, 유... Very many. You are a traveler. Tourist. 포스텔에서... 아니요, 카자흐스탄. 아니요. 포스텔에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도 하고 볼 때마다 인사해주는 very good friend. You are good friend.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You like chicken? Like? Like chicken. Ulanude... Ulanude... Jordi cold. Ulanude cold? Oh... Snow winter. Okay, okay. Here. KFC 왔습니다. KFC 왔습니다. At here. 297. 296. 138. 와, 여기는 한 두 번 왔는데, 항상 꽉꽉 차네요. 지금 둘이서 엄청 시켰는데, 16,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촬영합니다. Hello. I like KFC. Russian people in Ukraine. Everybody see me. I'm YouTuber. I'm okay. Alexander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신기한가봐요.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못 할거야. 저 팔려서 어떻게 해. 러시아니까 하는거지. 아, 치타. Ulanude 치타. Ulanude 치타. Ulanude 치타 train. Za Baikal. Mmhmm. Oh, nice place. Ulanude. Oh, big city. Irkutsk, Ulanude. Baikal. Yeah. Very cold. Look very cold. Mad cold. I'm... You YouTube canal. She say, she say. YouTube? Yeah. Come on. Okay. He'll go to Korea now. He'll go to Russia. Vladivostok. He'll go to Russia. Now here in Khabarovsk. Then he'll go to Ulanude. Moscow. And then he'll go to... Now he'll go to Turkey. From Turkey... To Turkey. To Tanzania. He'll go to Africa. The Kilimanjaro will go up. Then he'll go to Kilimanjaro. Then he'll go a little bit. He'll go to Korea. Yeah, this is similar. Thank you. You can tell me or tell me. Hello. Hello. Okay, goodbye. Bye. Bye. You'll subscribe to me and see you later. I'm alread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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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ute. You guys are subscribed to YouTube YouTube. You took it up. Subscribe to YouTube YouTube. Too small of me. Yeah. She said.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적다고 웃었답니다 많이들 구독해주세요 놀림 받기 싫습니다 알렉산더가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26이랍니다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얘는 또 내가 엄청 어리게 봤나봐 보는 게 많이 달라요 오늘은 오늘은 지금 일찍, 일찍, 일찍 지금 일찍, 일찍, 일찍 저는 일찍 너는 안 좋아? 넌 전화는 안 좋아 전화는 안 좋아 전화는 안 좋아 전화는 안 좋아 무슨 일찍? 죄송합니다 청하자에 대한 수입은? 제 소고기? 쥬고기 저는 돼지 쥬고기 자 이제 호스텔을 떠납니다. 짐 싸는거는 일도 아니야. 온덱스.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아주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야. 제 친구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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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